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개발한 화면을 기본 브라우저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기본 브라우저를 설정하고 개발한 화면을 기본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스튜디오 상단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기본 브라우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상단의 브라우저로 확인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발한 화면을 확인할 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선택하여 해당 브라우저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브라우저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십시오. 동일한 방식으로 원하는 브라우저를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도 등록해 보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을 선택하여 해당 브라우저를 등록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한 브라우저들이 목록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적용 및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브라우저로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앞에서 등록한 브라우저들이 모두 실행되어 화면 파일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브라우저로 확인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등록된 브라우저 중 기본 브라우저로 사용할 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이후 스튜디오 상단의 빨간색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현재 화면 파일이 기본 브라우저로 등록한 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